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지난 1일이죠. 이시바 시계로 신임 총리가 정식 취임했습니다. 새 신임 총리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시바가 이끄는 일본 내각은 향후 어떤 방향일지 또 한일관계에 정립해서 중요한 판단이 될 텐데요. 일본에 있을 때 직접 이시바 총리와 만나서 또 식사도 하시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눈 그분을 나눈 사이입니다. 전주일대사 하셨죠? 강창일 동국대 석좌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얘기부터 잠깐 짚어보면 이시바 시계로, 고이지미 신지로, 다카이치 신하에 3강으로 치러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시바 시계로가 됐는데 이 선택 이후는 뭐라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고이지미가 아버지 후강도 있고 되게 바람을 일으켰죠. 아주 젊어요. 43살인가 되는데. 40대. 또 다카이치는 우경화된, 아베의 출리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경화된. 다카이치 산하의? 네, 이 여자 정치인이고. 이시바 씨는 국민적 인기도, 당원의 인기도 많은데 의원 수가 부족해요. 이게 자민당의 선거 제도가 특이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좌지우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756명인가가 투표를 하는데 누가 국회의원들을 많이 장악하느냐 이 문제죠. 합정연행에 이루어졌죠, 결선에서는. 그래서 일본 자민당 내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그 집은 아직도 정치적 경련이 짧고 바깥이 너무 우경화되어 있고 대외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아주 또 하나는 야당에서, 이쁜민주당에서 노다 전 수상이 대표가 됐어요.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이쁜민주당도. 그래서 격이 높은, 격려의원이 있는 이시바 씨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인 고유지민 같은 경우는 아직 40대다, 어리다는 평가다. 그리고 다카이치 산하에는 너무 보수 성향, 강성 보수다. 그래서 안정을 택했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전임 총리나 현직 총리도 이시바를 지지를 했던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네, 스가 전 총리는 고유지민 후견인으로서 고유지민을 밀었죠. 또 아소타로라고 제2인자, 이 사람은 다카이치로 계속 갔고. 나중에는 이제 다카이치로 계속 갔어요. 거기가 이제 파워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결선이 오게 되니까 스가하고 스가 총리와 기시다 전 총리가 이시바를 밀어줬다. 이렇게 평이 나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새롭게 신임 총리가 된 이시바 시계로 총리. 12선이에요, 국회의원인데.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40년 경력인가요, 그러면? 그래요. 최연소로 됐었죠. 28에 됐다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총리 선거에도 꽤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 됐다고 그러죠. 사전 다섯 번째였었는데. 사전 오류. 되게 카리스마도 있고. 되게 유연하고 역사인식도 올바르고. 또 아시아를 되게 중시하는 입장이고. 리베랄, 리베랄이죠. 보수 자민당에서 어느 정도 개혁적인 리베랄, 자유주의적인 리베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시바 씨가 그런데 아베 같은 위의 아이콘 아니에요, 아베. 이분한테 계속 밀렸어요. 반 아베로도 알죠. 네, 반 아베의 선봉에 섰죠. 늘 아베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스가도 아베가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비주류로서 그냥 늘 헤매했던 거죠. 그래서 참 치근해서 제가 이제 모셔서 식사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일대사를 근무하실 때, 이시바 당신은 의원이었겠네요, 그렇죠? 네네, 의원이죠. 총리 선거 떨어졌을 때 만나신 적이 있었던 거네요? 그 전에 한일 의원연맹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할 때. 그래서 그런 공식 자리에서 뵌 적은 있는데 단둘이서 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할 기회에는 제가 대사했을 때인데 그래서 위로 차, 심내쇼, 언젠가는 참 천하를 먹을 거 아니냐, 언젠가는 수산할 거 아니냐, 지금 심내세요. 그게 몇 년 전였습니까? 2년 전 제가 오니까요. 2년 전? 최근이네요? 네, 최근이죠. 제가 대사할 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사하면서 많은 소주도 한 잔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소주면 소주. 우리나라. 저는 이제 화요주. 저는 이제 한국에서 화요주를 수동해 가서 화요주를 다 써먹고 그랬죠. 누가 이시바 총리가 옛날 유선우 의원이 얘기하던데, 폭탄주. 한국을 좋아하거든요, 이시바. 폭탄주를 49잔 먹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시바 총리가요? 네, 네, 네. 의원 시절에 49잔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실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게 진지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대통령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면에서 통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은 절제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아베, 스가, 아전도, 이시바는 절제를 하면서 먹죠. 아니, 절제 하는데 49잔 먹는 건 절제 아니죠, 의원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이 되는 것이든, 폭탄주 좋아한다. 이것만 알고. 폭탄주 좋아한다. 저도 윤 대통령하고 옛날 소주 한 잔 먹었 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의원님은 윤 대통령과도 함께 대작해 보셨고. 옛날 태권부할 때. 이시바와도 대작해 보셨으니까. 네, 아주 술을 잘 먹죠. 우리 윤 대통령이. 두 분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네, 아주 생각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어떤 점이 걱정? 우리 대통령과 친구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한일관계는 전부 퍼져버렸잖아요, 얻어낸 게 하나도 없이. 우리 윤 대통령이? 네, 윤 정권이. 박진전 장관이 하도 국회에서 욕을 먹으니까 우리가 반을 채워놨으니 반자는 일본이 채워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남은 반자를 채운다. 하나도 안 채웠잖아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굴용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대일 문제에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요. 요즘 뉴라이트에 친구들까지 설쳐서 국민 여론이 안 좋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는 이시바는 역사는 깊어요. 그때도 이야기할 때도 옛날에도 언론에서 좀 나왔는데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지만은 피해자는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피해자는 역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가해자는 잊고 싶고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일본은 가해자로서 그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 증진 이거거든요. 과거를 직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과거 직시한 게 없어져버렸어요. 자유의 가치 이념 이런 얘기하면서 자유민주 시장 경제 문론하면서 과거 직시한 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있는 분이고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거부한 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 총리에게 남은 빈잔을 채울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기대하는데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부 좀 하시고 한일 관계 공부 좀 하시고 참모들, 참모들이 아주 엉터리예요. 참모들이 제대로 알아서 지금은 말이죠. 한일 관계가 비정상이에요. 어떤 문의가 가장 비정상일까요?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굴욕적이 되어버리니까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국가와 국가의 외교 관계는 국익을 내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서로 양보도 하고 줄 건 주고 하면서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하나 더 얻는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새 진영으로 이시바 총리하고 대화를 하면 난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국민들의 요구, 희망사항이 충족식 반잔을 채워줄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말이죠. 강제동은 피해자 있잖아요. 우리는 이상하게 제3자 변상 문제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3자 변상이라는 것은 일본도, 일본 기업도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제3자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도 전범결합은 이상하고요. 관계했던 기업들도 한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돈 내고 싶은데 일본 아베 정부가 못하게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해방을 놓지 말고 경제인들이 스스로 변상 문제, 배보상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를 터주면 돼요. 그건 가능하거든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따로 줄 수도 있잖아요. 명분은 배보상 이런 사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참 한영왕 우정연에서 돈을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께 지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돈을 합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막혀 있잖아요. 저는 좀 진지하게 이세바 씨하고 대화를 하면 저는 풀릴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한국에 대한 이해도 높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반성과 사관을 기본으로 하는 역사관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아니,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는 괜찮아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하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고 과거사만의 정확한 인식 바탕 위에서 대화를 하라 이거죠. 관계배상, 과거사만의 역사는 역사대로 계속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시바 씨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잖아요. 야스쿠니 참배하면 중국하고 한국에서 반발이 옛날부터 심하잖아요. 우경화된 정치들이 많이 참배를 하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는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2%도 안 되잖아요.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는 신도라는 종교가 관리하고 주관하는 행사의 기구예요. 때문에 참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종교 행사에 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시바 총리는 고민할 것 같아요. 대체하는 것.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야스쿠니 신사 말고 일본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국가에 희생당한 사람, 우리 현충원처럼, 미국의 국민교지처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추도시설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제시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경화된 사람들은 뭐라고 투덜투덜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우리가 양심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종교적 색상하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분이. 자기 때 한 게 아니고 증조부, 증조모, 증조모가 약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지시대 때 얘기인데 구마모토에서 기독교 활동을 했다. 그런데 구마모토 기독교가 한반도에 많이, 한마리에 많이 왔었어요. 한반도에 와서 교육사업에 많이, 유경사업에 많이 일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베오리시다 총리한테 기대할 것. 이분이 되게 아시아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중시한다는 얘기가 같은데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탈아시아 정책이 많았어요. 미국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좀 경멸하는 그런 자세에서 100년 전에도 탈아시아주의라는 게 있는데 탈라론, 후쿠다우기치의 탈라론이 비슷한 게 있는데 아베가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아시아를 중시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분이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방위청 장관,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은 거친 분이기 때문에 안보 통으로도 통하고 그래서 아시아판 나토를 하자. 그래서 나토처럼 서로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는 집단 방위 체제의 의미로 아시아판 나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되게 우경적인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일본 국가 입장에서 당연하죠. 일본 국가에서 일본 안보를 위해서 그런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볼 때는 동아시아가 냉전체에서 새로운 체제로 가는데 북한하고 중국이 있잖아요. 반일본적인. 여기에서 일본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아시아 국가들하고 손을 잡아서 대응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시아판 나토예요. 나토도 미국 중심이거든요. 유럽에서. 그 비슷한 걸 구상하고 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왠 거니까 지금 아시아 각국들이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도 그렇고 다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반중국 안보 체제인데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선언으로서는 재미있고 추진해 보려고 하겠죠. 미국이야 박수죠. 윤석열 정권도 박수 칠 거예요. 반중국적 입장 명확히 과거에 아시아판 나토 전략 자체는 그러면 반중국 전선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인가요? 반중국, 반 북한이죠. 거기에 새로운 진영으로서 우리의 자유주의 진영에서 안보 판을 만들자, 나토를 만들자 이런 발상이죠. 간단하지 않다 이거예요. 또 하나 교수님께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 제안을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시아판 나토를 한다면 어떠한 한일 간의 군사동맹적인 관계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그럴 것이고 그것도 측근의 참모들은 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 군사동맹으로 가버리거든요. 우리는 한미 군사동맹하고 미국과 일본도 군사동맹 미제인데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있지만 군사동맹이 없어요. 아시아판 나토하게 되면 군사동맹으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는 좌시하지 않죠.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현 정부 입장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판 나토판이 만약에 더 구체화되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지만 지금 인기 없잖아요. 지금 언제 정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중국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선언으로서는 재미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건 한미일 군사협력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고 좀 약화된 수준으로 그러니까 꿈이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아시아판 나토라고는 못하죠. 아시아판 나토라고는 전 전 유럽이 러시아 빼놓고 전 유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북대사양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아시아판 조약기구 이런 식으로까지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 안보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분이 자위대를 강화해야 된다. 일자위대를 강화해야 된다. 사실 이게 자위대 문제는 평환법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인 무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적 요소가 있는데 현재는 전수방위 체제에서 공격도 할 수 있는 체제로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봐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일본에서는 일본 안보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스스로 안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위대 강화 이거에서 너무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나는 일본 정치인은 당연히 그런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좀 더 큰 정치라고 그러면 소위 전쟁 이런 거 말고 평화주의로서 아시아를 이끌어나가 생각하는 게 더 큰 정치인데 그것까지는 기대를 못하겠어요. 현재 일본 정치 상황은. 오히려 저는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수주의자다. 그건 전제하면서도 그래도 상식선은 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안보전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지만 한일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진전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제대로 좀 대응해 주었으면 이번 기회에 과거에 기지다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무조건 주지 말고 멀티트럭으로 나가야 돼요. 한일 관계는. 정치 경쟁은 정치 경쟁이 드러나고 역사는 역사대로. 이거 하나로 온로나 신시로 하나로 묶으면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도 줄 그렇게 왔어요. 역사가 계속 싸움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치 경쟁은 계속 또 되고 이건 계속 논쟁을 해야 돼요. 1000년, 2000년 계속 해야 돼요. 논쟁은. 역사 상호 인식이 달라서.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멀티트럭으로서 이시바 정권을 우리는 잘 활용했으면 좋고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 증진을 구축했으면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기시다 전임 총리가 이시바 현 총리를 지지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는 좀 연속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요. 그런데 연속성, 기시다 씨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만 연속성을 가져야 했는데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연속성인데 우리의 자세예요. 그런데 저는 기시다 전 수상한테도 섭섭한 게 왜 하나도 퍼주지 않느냐. 반자는 채워놔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줬기 때문에. 그런데 허는 신용만 하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일 관계가 저는 비정상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우호관계 증진의 대 큰 목적. 한일 관계 정상의 큰 목적은 기시다의 노선을 계승하고 우리도 그 선에서 나가야 된다. 정상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외교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이 있을 텐데 어떤 우호관계 증진이나 연속성 위에 나머지 반자를 채우라는 변화를 요구한 그런 방향이죠. 네. 반자는 3분의 1. 3분의 1. 채워도 좋은데 몇 가지 있잖아요.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사도광사도 몇 가지 강제동원차 뺐지만 몇 가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추도회. 추도식 한다고 1년 한 번씩.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도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우리하고 약속은 국제에서 약속을 지켜야죠.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리고 과거사의 강제배상 문제.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해야죠.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경제정책일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문제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 전에는 아베노묵시스에 반대하면서 금리 인상을 지지했다고 들었는데 또 취임 이후에는 일본 중앙원장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여건이나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또 바뀐 입장이어서. 네. 그러니까 자리가 생각을 만들고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시바 총리는 경제통은 아니에요. 아주 정책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탁월한 정책을 갖고 있지만 경제통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면 전체를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주 경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많은 공부도 하고 얘기를 듣겠지요. 그런 속에서 현재는 금리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 않느냐. 언젠가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러면서 큰 논쟁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하재는 입장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시바 총리가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경제 전문가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새 내각을 어떻게 꾸미고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연속성 위에 정책이 펼쳐질지 우리 정부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정부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일대사셨죠. 강창일 동국대 석조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